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필수본 개념완성반 강좌의 OT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리학 1 OT고요. 일단 교재부터 조금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OT 찍는 이 시점 12월 16일에 딱 입고가 되었습니다. 또 뭐 이게 이제 사진을 제가 인스타에다 올렸더니 이게 이제 녹색에 대해서는 약간 호불호가 갈리나 봐요. 근데 실물로 보면 굉장히 예쁩니다. 굉장히 진한 톤의 무광입니다. 무광 또 유광 싫어하는 학생들도 있어서 아주 고급스러운 무광. 저 개인적으로는 브리티시 그린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영국의 어떤 약간 귀족적이면서도 유서 깊은 헤리티지가 살아있는 그런 색상을 선택해봤어요. 작년 필수본의 디자인이 워낙 좀 호평이 많아서 이제 그거를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막상 또 오늘 이렇게 입고된 사진을 인스타에다 올려드렸더니 좀 만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생겼고요. 교재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고 이제 필기노트입니다. 필필노트. 필수본 필기노트라는 뜻이죠. 이렇게 작년에 조금 넘기고 뭐 이렇게 유지보수하는 게 좀 힘들다 해서 올해는 이렇게 깔끔하게 스프링노트 형식으로 그 다음에 이게 좀 내구성이 중요하니까 1년 내내 들고 다니면서 복습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드카바로 제작을 해봤습니다. 조금 디자인이 변경됐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고려해서 책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 주문해서 빠르게 이제 내일 개강이거든요. 12월 17일 날 개강이니까 힘차게 또 학습 계획 세워서 제가 오늘 어떻게 수강을 하는 것이 좋은지 강좌 구성이 어떤지 뭐 이제 쭉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단순히 강좌와 교재에 대한 소개를 하기보다는 개념 학습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고도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학습 방법론이기도 하니까 반드시 수강 예정인 학생들은 이 OT를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수본 교재 표지입니다. 교재 표지 뭔가 여러분들의 물리학 실력이 수직 상승했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런 곡선을 그렸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담아서 실제로 교재에도 금박을 그냥 쫙 둘렀어요. 이게 좀 비용이 많이 드는데 금박을 둘러서 여러분들의 어떤 성적이 우상향 황금 곡선을 그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재를 제작해봤다라는 거 뭔 말의 약자인지는 알죠. 워낙 뭐 십수년간 정상을 지켜온 그런 수능 물리학 강좌의 약간 시그니처 제 시그니처 강좌이기도 하고 가장 많은 수강 수험생들이 듣는 뭐 그런 강좌이기도 하니까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겁니다. 필이 들어야 하는 수능 물리학의 본질적 접근 이게 중요한 말이죠. 본질적 접근 꼼수를 추종하지 않습니다. 아주 정석적이고도 효율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는 그런 수능 물리학 개념 강좌의 정수를 담고 있다. 자 뭐 이건 뭐 제 자랑이라서 좀 쑥스럽긴 하지만 올해 1년 동안 2022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필수본 강좌 누적 수강생이 중복이 없어요. 두 번 들은 학생 막 두 번 카운트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기준을 제시해놨죠. 2020년 12월 3일부터 제가 메가 런칭하고 나서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정확히 1년입니다. 정확히 1년 동안 9만 8천명의 수험생들 물론 여기에는 뭐 1, 2학년도 섞여 있긴 한데 1, 2학년이 섞여 있으니까 많아진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아시다시피 퍼스트 개념 완성반이라고 해서 1, 2학년 전용 강좌가 있습니다. 1, 2학년 전용 강좌를 수강하시는 고1, 2학생이 꽤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1, 2학년들도 필수본을 좀 진치적으로 듣는 학생들이 있긴 합니다만 고3 N수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 작년 기준으로 2022학년도 수능 기준으로 물리학 1 선택자 수가 6만 2천명 정도 되거든요. 추산으로는 개인적인 추산으로는 한 7, 80% 정도의 학생들이 일단 제 필수본을 거쳐간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재 판매 부스로만 보더라도 5만 5천부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숫자로 검증된 필수본 더 이상 뭐 제가 뭐 1위 가장 많이 듣는 강좌다 라는 걸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많은 수험생들이 저를 믿고 선택해 주셨고 그리고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 개정에 개정에 개정을 거듭하여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에게 좀 더 최선의 결과 만족도를 드릴 수 있도록 좀 더 편하고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자 필수본 강좌 뭐 전체적인 컨셉을 좀 설명드리면 당연히 빈틈없는 개념 수능 물리학을 1번부터 20번까지 완벽하게 해석하고 시간 안에 풀어내는 데 필요한 그 모든 노하우와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올해 이제 더블 커리큘럼으로 커리큘럼을 확장 개편하면서 굉장히 많은 N제 N제만 8권 실모만 60회 굉장히 방대한 커리큘럼을 단계별로 촘촘하게 구성했어요. 겨울에도 좀 새 커리큘럼들이 나올 텐데 하지만 그 모든 노하우와 내용과 기본이 되는 것들은 필수본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필수본만 열심히 소화해도 사실 만점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후의를 기약하지 마. 여기서 뭔가 끝내야 돼. 좀 더 이제 멘탈적인 부분을 다잡으라는 얘기죠. 자꾸 이제 마음이 약해지거든. 개념 듣다 보면 개념 강의가 특히나 길잖아요. 그리고 개념 강의는 첫 발이기 때문에 뭐든 낯설어요. 좀 어렵다는 느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만큼 조금 더 마음을 강하게 다잡고 좀 따라왔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어지간하면 고교 과정에서 설명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풀어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외워라 단순하게 외워라 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가급적이면 연결시켜드리고 증명해드리고 설명해드리고 그죠? 그런 설명들을 한다. 서울대 물리교육 전공을 했고요. 당연히 뭐 수능 물리학만 거의 20여 년간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그 노하우들을 충분히 담아서 학생과 소통을 오래간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막히고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고 어떤 문제를 풀 때 뭔가 방황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강의에 충실하게 녹여냈다. 당연히 수능 물리학에 필요한 모든 개념 그리고 주요 유형 그리고 유형에 대응되는 효율적 풀이법 이런 것들을 다 매칭시켜드리는 실전적인 강좌이기도 해요. 기본 기초 개념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어내는데 필요한 효율적 접근법까지 모두 정리해드리는 실전적인 개념 강좌다.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개념에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거죠. 한 수십 년 된 것 같아요. 개념은 아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아주 해묵은 고민인데 개념을 이해했다 하더라도 또는 외우고 알고 있다 하더라도 문제에 바로바로 소환이 안 된다면 그것은 수험생의 관점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학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 개념 자체를 잘 이해하고 또 서로 다른 두 개의 개념과 개념을 연결시켜드리고 확장시켜드리고 그것을 정리해드리는 것이 기본이긴 하지만 그 개념이 문제에 어떻게 조건화되고 문제를 풀어내는 어떠한 언어가 되는지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어내기 위해서 개념을 어떤 언어로 승화시켜야 되는지까지 실전적으로 정리해드린다. 그래서 처음 들을 때는 이제 그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조금 더 대중적인 강좌를 만들 수도 있죠. 무슨 얘기냐면 그냥 개념 설명하고 그 개념을 공식에다 숫자 집어넣으면 풀리는 또는 간단간단하게 알기만 해도 풀리는 다소 내신스러운 또는 기출문항이라고 하더라도 다소 쉬운 문제로만 채워넣으면 욕은 안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형식적인 성취감은 더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추구하진 않아요. 기초부터 심화까지 갑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다룬다는 거 제가 뭐 욕을 먹고 안 먹고가 뭐가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실질적 실력 향상이 더더욱 중요한 것이고 수능 물리학을 1년 동안 학습하는 데 필요한 기본 내공을 여기서 다 닦아놔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지론이에요. 그러니까 국어나 영어나 수학처럼 장기간의 레이스가 아닙니다. 과탐은 사실상 10개월에 끝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개념학습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성취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이후에 엔젤을 학습하는 과정 실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은폐되어 있는 학습결손들이 튀어나오게 되고 답답해집니다.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완성도 있는 개념학습을 추구한다. 교과서적 정의 당연히 설명해드리고요. 그 개념이 왜 탄생했는지 이런 건 이제 개념을 어떻게 써먹느냐와 관련된 언어가 되겠죠. 그다음에 개념과 개념의 관계 그리고 어떤 유불리 특정 상황에 적용하는 기술 방법까지 아울러서 정리를 해드려요. 그리고 이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의 최종 목적은 우리가 학문을 하는 건 아니니까 문제를 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 풀이를 할 때 조건을 보고 상황을 보면 바로바로 이 문제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는 풀이가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이 떠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개념 학습을 할 때도 두 가지 차원이에요. 그 개념이 어떤 방식으로 문제화되는가 라는 것들을 문제 상황과 결부지어서 분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특정한 문제 그리고 특정한 유형의 개념이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다시 말하면 개념과 문제의 연결고리 필연적 연결고리를 반드시 찾아서 정리해야만 한다.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언어로는 도구정리라고도 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언어로는 접근법이라고 합니다. 효율적 접근법.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관련된 얘기들이겠죠. 자 그 다음에 교재는 뭐 굉장히 입체적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제가 항상 수업 처음에 도입할 때 어떤 주제들이 해당 단원에서 잘 출제되는지를 먼저 선언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들어야 리드미컬하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다 열심히 들어야 되지만 조금 더 눈을 반짝거리면서 경청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교과서 개념을 설명하면서 그 개념을 좀 더 풍성하게 그리고 좀 더 문제풀이에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전 개념화하기 위해 필요한 보조적 요소들을 옆에서 또 보충 설명을 한다는 거죠. 기본적인 개념은 당연히 깔려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본문 예제와 개념 확인 예제 조금 난이도가 쉬운 하지만 아주 간단간단하게 바로 배운 법칙과 원리와 정리들을 한 번씩 적용해보는 훈련을 그때그때 시켜드립니다. 계속 다 풀어드려요. 전문학 해설입니다. 이 필수본에 수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단 한 글자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설명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소단원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OX 형식의 OX 스크린 문제와 다 기출문제를 변형한 거고요. 그 다음에 수능기초다지기라는 중급 난이도의 중요 기출 유형들을 소단원별로 풀고 그 다음에 중단원별로 여기서 끝나면 참 기분은 좋겠죠. 실제로 그런 개념서나 강의 교제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전적인 문제 중상 많진 않지만 킬러 유형도 간간히 다룹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미리 경험해봐야 돼요. 뭐 기출문제 풀 때 하겠다 또는 엔제할 때 하겠다 자꾸 뒤로 미루지 말라 이거야. 경험을 해보라는 거야. 깨지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죠? 깨지면서 성장하는 것인데 왜 그것을 두려워하느냐. 그죠? 분명히 여러분들이 필수본만 들어도 문제풀이 양은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은 있을 수 있어서 이후에 이제 3순환 병행을 권장드리고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 문제풀이 로직을 접근법들을 한번 한 대 모아서 정리하고 싶은 분들은 뭐 플랜 B 역학편이나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커리큘럼이죠. 플랜 B B 역학편을 통해서 특화된 문제풀이 프리법들을 상황별로 정리정돈하는 강좌를 들어도 좋고 그리고 좀 더 킬러 위주의 실전 문제풀이 학습을 하고 싶은 분들은 기본 비급 1, 2 버전 1, 버전 2가 이제 신설됩니다. 그거를 또 연습하셔도 좋고 이후에 커리큘럼은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의미 있는 경험들을 양껏 공부할 수 있도록 선택형 커리큘럼들을 다수 배치했어요. 정말 촘촘하게 배치했고 아마 저와 함께 한다면 올해 정말 문항수로는 한 3천여 문항 정도를 풀게 될 거예요. 풀커리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절대 부족하지 않아. 물론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걸 다 풀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세분화된 커리큘럼이 있기 때문에 필수본은 여기까지만 하겠다라고 선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뒤에 후속으로 이어지는 의미 있는 엔제풀이나 실무 단계에서의 학습이 좀 더 빛날 수 있도록 좀 더 위화감 없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필수본에서는 꽤나 스펙트럼이 넓은 난이도의 다채로운 문제들을 개념서지만 다루게 된다. 제가 푸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배워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신설된 필수본에 좀 변경된 전체적인 강의를 조금 더 깔끔하고 간결하게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한 형태로 지금 계속해서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촬영이 진행 중인데 지금 역학적 에너지 촬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마 오픈이 딱 되는 순간 꽤나 많은 강좌가 한꺼번에 착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예닐곱 개씩 듣는다. 조금 무리한 일정이긴 한데 보통은 한 서너 개씩 듣죠. 근데 이제 겨울방학 때 난 좀 여유가 있고 물리에 좀 시간 투자를 할 것이어서 한 예닐곱 개씩 듣겠다. 현장 강의를 저는 은퇴했습니다만 보통 현장 스케줄이 일주일에 한 4시간이 맥시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현장 스케줄로 하면 보통 3월 한 둘째 주 정도의 개념이 끝나요. 근데 그거보다 난 빨리 1월 말 또는 2월 안에 끝내고 싶다. 하더라도 절대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오기 힘들 만큼의 업로드 스케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적어도 뭐 아 강의 기다리고 있어요. 선생님이 찍어서 올리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보다 빠를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불만족 없이 업로드 기다리는 뭐 그런 지루한 일정들은 전혀 없을 거예요. 아마 제 예상으로는 한 1월 초 정도 완강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사실은 한 12월 말 정도에 완강을 하려고 했는데 뭐 저희 교제 제작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일정 정도 신중하다 보니까 신중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 제 원래 예상보다 일주일 정도 늦어지는 것 같은데 1월 초까지 완강할 테면 완강해봐라.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빨리 따라와도 쉽진 않을 거예요. 너무 무리하지 마. 무슨 나랑 경쟁하니? 그러니까 이제 백의봉이 뭐 일주일에 한 20개씩 올린데 20개씩 올린데 나도 20개씩 돌아야지. 딴 거 안 해? 그러니까 그건 이제 너무 무리하지 말고 나랑 경쟁하면 안 되죠. 본인의 어떤 스케줄 합리적인 스케줄 그리고 소화가 가능한 스케줄대로 보통은 뭐 표준적으로 하는 서너 개 근데 저는 권장 스케줄은 겨울 방학이니까 그래도 한 대여섯 개 정도는 들어야 되지 않냐. 일주일에 이틀 이틀 예를 들면 화, 금 뭐 월, 목 또는 주중의 하루 수, 일 뭐 이 정도 화, 토 그 본인 스케줄에 맞게 한 이틀 정도 설정해서 예복습 포함하여. 근데 뭐 예습은 강조하진 않아요. 개념반은 복습을 보통 강조하는데 한 3시간 수업 듣고 1시간 복습하고 3시간 수업 듣고 1시간 복습하는 정도의 스케줄로 따라오시면 무난히 겨울방학 안에 깔끔하게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번에 이제 뭐 개정을 했는데 강의가 전반적으로 이제 작년에 들으셨던 분들이 들어도 또는 뭐 기존의 필수본을 듣고 왔어도 어찌했든 간에 조금 더 차분하게 정리 정돈을 잘 하고 그리고 프리법 정리 같은 것들을 좀 더 더 조직적으로 깔끔하게 해준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소단원별로 리뷰 강의를 강의가 정말 예술이다라는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해 주십니다. 인덱스가 왜 중요하냐? 사실 이제 처음 들을 때는 중요하지 않죠. 처음 들을 때는 중요하지 않는데 본인이 복습할 때 그죠? 딱딱 집어서 아, 이 부분은 다시 보고 싶어. 복습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질문할 때 질문할 때도 이 부분에 이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한참 돌려봐야 되잖아. 강의 다시 확인하다 보면 근데 저희 인덱스는 정말 뭐 굉장히 이 인덱스만 읽어도 공부가 될 정도로 굉장히 세분화된 형식으로 분수 끊겨 있는 거 봐봐. 자랑은 아니고 막 3분, 5분 아주 굉장히 짧게 짧게 여러분들이 그 원하는 곳을 원하는 복습 지점이나 질문 지점을 다시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굉장히 맞춤형 인덱스를 꼼꼼하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내일 개강해서 올라오는 강의들을 보면 굉장히 만족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학습 수준에 따라 개인 성향에 따라 복습을 효율적으로 시간 낭비 없이 딱딱 집어서 볼 수 있도록 구성을 했어요. 복습의 기본은 필필노트죠. 필필노트가 강의 흐름이 그대로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강의 흐름, 판서, 내용, 저의 표현, 언어 이런 것들이 쭉 정리가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본교재로 수강을 하고 본인만의 어떤 메모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래도 이제 한번 플로우대로 강의 플로우대로 한번 쭉 복습하는 건 필필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읽는 게 제일 효율적이에요. 쭉 읽으면 내 강의가 떠오를 거야.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한 건데 어찌했든 간에 그 내용을 조금 더 찾아서 필필노트를 읽다 보면 어? 이 부분 강의 한번 다시 듣고 싶다 하는 게 있을 거라고 그러면 인덱싱을 잘 확인하시면 금방 찾아갈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제가 이제 수강 어떤 태도적인 측면에 굉장히 많이 강조한 그런 내용입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을 조금 덜어내야 돼요. 쉽지 않은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덜어내야 돼. 오만함 그죠? 그 다음에 아집 아집 그 다음에 어... 조급증 이런 것들을 조금 덜어내야 됩니다. 잔소리일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해져야 되고요. 경청해야 됩니다. 남의 얘기를 좀 잘 들어야 돼요. 뭐가 어떻다 이러면 뭔데? 내 취향하고 안 맞는데 그게 아니라 어? 왜 저런 얘기를 하시는 거지? 왜 저런 얘기를 이 대목에서 하는 거지를 왜? 이런 걸 생각해봐야죠. 긍정적으로. 그래야 늘어요. 근데 뭔가 좀 이해가 좀 안 된다든지 자기하고 좀 스타일이 맞지 않다든지 이러면 그냥 이제 귀를 닫아버리는 오만함 여기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아집 마찬가지인데 약간 오픈마인드가 필요하죠. 그죠? 이 자기를 좀 내려놓는 과정 자기가 조금 물리를 이 경우는 이제 특히나 물리를 조금 알고 있는 경우에 더더욱 그런 경향이 강해요. 내가 뭔가 이제 물리는 좀 스타일이 있잖아. 프리스타일 풀입니다. 풀2 풀2 문제를 푸는 스타일이 굉장히 제각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런 강사로 유명하죠. 프리 방법을 굉장히 여러 개 깔아주는 강사로 유명합니다. 어떤 하나의 프리법을 몰빵하지는 않아요. 제 관점은 아닙니다. 물론 프리법을 연결은 해드려요. 근데 처음 들을 때는 프리법을 여러 개 소개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자꾸 이런 의문을 가져요. 나는 이게 좋은데 왜 백이법은 여러 개를 강조하지 또는 백이법은 왜 이 프리를 더 선호하지 이 프리를 더 강조하지 근데 물론 너네가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내 얘기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일단 들어보고 비교해보고 충분히 느껴보라는 거야. 그러기까지는 너무 성급하지 말자. 약간의 오픈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남의 얘기를 좀 들으라는 얘기야. 자기를 좀 내려놓고 경청하라. 그리고 첫술에 배부를 수 없죠. 한두 시간 공부하고서 절대 물리실력은 이렇게 늘지 않거든요. 절대 물리실력은 투입된 시간 대비 성취가 가시화되지 않아. 포텐셜의 형태로 쌓여있다가 빵 쌓이다가 빵 쌓이다가 빵이에요. 이걸 못 기다리면 절대 실력은 늘지 않습니다. 이건 대부분의 과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기다려줘야 돼. 내가 보통 최소 2개월은 인내하자. 일단 두 달은 최선을 다하고 뭘 하자 이거예요. 그건 좀 저하고 약속을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잘 지키면서 따라와도 태도적으로는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이게 안 되거든. 인간이 참 간사하고 참 뭐 어떻게 보면 얕죠. 되게 깊이가. 그러다 보니까 휘둘립니다. 돌아가요. 초심을 잃고. 어쨌든 두 달 정도는 견뎌내면서 제가 제시하는 방향성대로 잘 믿고 따라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잘라듣지 말자. 흐름이 끊겨.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난 오늘 운동의 표현 여러 가지 운동을 학습할 거야. 그럼 개념 강의가 4개가 있을 거예요. 어지간하면 그리고 여러분들 어지간하면 배속 기능 쓰잖아. 난 배속 기능도 이건 여담인데 뭐 1.8기범 2.0기범이 국룰이다 라고 하는데 개념에서는 그러지 마. 듣기 좋은 플로우나 속도가 이해하기 좋은 플로우나 속도하고는 달라요. 나중에 문제풀이 쯤 가서 생각의 속도도 빨라지고 물리실력이 충분히 올라왔을 때는 괜찮습니다. 나도 말리지 않아. 근데 개념은 1.4배속 이상은 아니라고 봐. 사람마다 조금 생각의 속도는 다르니까 1배속에서 1.4배속 이내에서 들으면서 충분히 저와 함께 고민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들어버리면 같이 고민할 수가 없어. 그냥 들리기만 하는 거거든. 듣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들리기만 해요. 듣기에는 좋은데 리드미컬 하죠. 듣기에는 좋은데 같이 생각을 안 하면 휘발성이 엄청 강해진다고. 나중에 기억이 안 나. 문제풀 때 분명히 다 한 얘기인데도 딴 얘기하는 거야. 왜 저렇게 풀어? 다 설명해줬거든. 휘발성이 강한 지식을 만들지 말자. 첫 수강 때는. 복습 때는 괜찮아. 흐름을 잡았기 때문에. 처음에 흐름을 잡고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시기에서는 저하고 충분히 천천히 생각하면서 와야 되거든요. 어쨌거나 소다 너는 하루에 듣자. 한 3시간이면 4강 정도는 들을 수 있을 거예요. 한 1.3배속에서 1.4배속 듣는 애들이 많으니까 1배속 듣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래서 이게 흐름이라는 게 단원의 흐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승전결의 흐름이 있잖아. 이 단원은 뭘 다루고 그래서 이 개념은 뭐가 어떻고 이 개념은 어떻게 해서 탄생했고 그래서 이 개념은 이런 데다 써먹는 거고 이 개념은 앞단원 개념과 이런 관계가 있고 이런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고 그래서 용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유형을 이렇게 풀 수 있는 거고 기승전결이 있는 거거든 근데 기승 듣다가 딱 끊어버리고 아 나 내일 해야지 그러면 이제 또 예열을 해야 되잖아. 지난 시간에 뭐 했는지 그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소단어는 하루에 듣자. 그 다음에 문항은 제가 예습을 별로 강조하진 않아요. 개념 부분은 그냥 복습만 하시면 돼요. 강의 듣고 복습하시면 돼요. 필기노트를 통해. 근데 문제 부분은 조금 미리 풀자. 다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음 푸는 건데 첫술에 배부르지 않지 처음부터 척척척척척 풀 것 같으면 그 많은 애들이 왜 좌절하겠니 처음엔 안 풀릴 수 있어. 근데 그것도 의미 있는 경험이야. 어떤 부분에서 막 겪고 그걸 제가 뚫어줄 거잖아. 그럼 이제 공감하고 다시 풀어보는 거죠. 그 과정을 겪으면서 서서히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 조급하지 말자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처음에 지금 복습 방법인데 한 번 이렇게 수강하는 그 흐름이 실질적으로는 3회독의 효과를 가져요. 강의를 들으면서 한 번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또는 필필노트를 보면서 또 한 번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필필노트 보는 과정에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아 이 부분은 다시 봐야지 아 이 부분은 다시 풀어봐야지 하면서 또 3회독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1회독 안에 세부 3회독이 존재하는 그런 흐름으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담이지만 어차피 3순환이 좀 있으면 또 이제 입고가 되고 오픈이 될 텐데 자매강좌죠. 필수본의 3순환 병행법은요. 표준적인 병행법은 자 필수본을 먼저 1단원을 나갑니다. 그쵸. 그리고 필수본 2단원으로 넘어갔을 때 3순환의 1단원을 놀리는 게 아니라 3순환의 1단원을 병행하는 거죠. 이렇게 대단원, 한 단원의 시차를 가지고 병행수강을 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이에요. 누적적 복습도 되고 연결도 되고 공백도 좀 없어지고 그래서 좀 이렇게 집중해서 개념 기출은 병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겨울방학 때 개념을 끝내고 기출해야지라는 건 다소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리고 학습이 루스해지고 루스해지고 더더군다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회독 효과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조금 고생스럽지만 처음에 물리학이라는 과목은 진입장벽이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처음에 조금 바짝 해두면 나중에 굉장히 편해져요. 그건 저를 무조건 믿으셔도 됩니다. 처음에 한 3개월만 참으면서 바짝 투자해놓으면 뒤에 가면 다른 어떤 다른 과탐 과목보다도 투자시간 없이는 아니고 적은 투자시간으로도 굉장히 감을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는 확실해요. 물리학은 암기에 의존하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OT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뭐 뭔 말이 필요 있겠어. 강의실에서 보자 이거지. 그치? 강의실에서 저는 이제 알차게 또 계속해서 가열차게 아 또 이게 뭐 코로나가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어서 저는 또 작년과 비슷한 삶을 살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현장까지 은퇴를 해버렸으니 이제는 뭐 강의실에 스튜디오에 꽁 연구실에 틀어박혀서 교재 만들고 또 모니터링하고 회의하고 강의 찍고 하는 이제 일상들을 흡사 뭐 직장인처럼 그죠? 옛날에는 여기저기 막 보따리 싸들고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학생들을 만나고 했는데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학생들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아쉬움이 있는 만큼 대신 더더욱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환이 웃는 모습들을 제 인생의 낙으로 좀 만들도록 하겠다. 여러분들께 여러분들과 올해는 좀 어 알콩달콩 그죠? 알콩달콩 개념서부터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 좀 잘 반영해드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또 여러분들한테 너무 또 끌려다녀선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리드도 해줘야 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원하는 부분 좀 더 편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쾌적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양껏 학습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적인 측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수능 물리학만큼은 인프라가 짱짱해. 공부하는데 뭐 핑계가 없어. 잘 깔아놨어. 뭐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고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을 또 리딩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방향성 그리고 이제 출제 경향에 대한 어떤 다양한 가능성의 예측 뭐 적중하고는 다릅니다. 이런 가능성 저런 가능성들을 경험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다양하게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을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따라와 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고요. 필수본 1강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